에이티즈의 스콜롤드 탄단집이 왔다! 우리 같이! 학교가자! 에이티즈의 스콜롤드! 자 같이 인사 드릴까요? 둘 셋! 에메이소 팀!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! 네 우리 탄단집이 모였으니까 한명씩 인사해볼까요? 우영이형은 형부터에요 형부터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산이 5kg 빠져서 지방에서 바꿔주세요 저지방 어때요? 저지방 저지방으로 돌아온 우영이고요 네 저는 단백질을 맡고 있는 산입니다 저는 비타민 에이티니의 비타민 윤호입니다 저는 탄수화물 종오라고 합니다 지금 스콜롤드의 스콜롤드 1938님 저는 등굣길, 추궁길은 아니지만 스콜롤드 팬이에요 너무 좋아요 저는 미션은 잘 모르겠고 웃길 준비되어 있습니다 콜미 아 웃길 준비되어 있다고요? 웃길 준비되어 있다고요? 우리 탄단집이를 상대로 웃길 준비되어 있다고요 저희가 웃음참기 달인들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전 한번 걸어볼까요 바로? 네 지금 걸고 있습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? 나 이런 전화 걸릴 때가 제일 떨려 나도 안 받을까봐 삐소리요? 소리 샘 킥보이드 이런거 나올까봐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에이티즈 스콜롤드 너 뭐냐? 뭐냐? 뭐하냐 너? 야 너 뭐냐? 야 너 뭐하냐? 연기 뭔데요 연기 연기 왜 이렇게 못하냐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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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 다시 할게 에이티즈의 스콜롤드 야 뭐하냐고 뭐하냐 너 아 진짜 야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종합비타민이라고 합니다 아 혹시 뭐라고요? 뭐라고요? 종합비타민이요 아니 제대로 어느 그룹에 속해있고 뭐하는 사람인지 아 그룹이에요? 아 그룹이에요? 네 빨리 자기소개해주세요 제가 이 친구 목소리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아 익숙해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에이티즈라는 그룹에 랩과 춤을 받고 있는 민기라고 합니다 아 진짜 우리 고고 제일 멋있어 키키 키키 아 이 친구 이상해요 이 친구 이상해요 아니 구호를 잘 못한다고? 아직까지 다시 우리 고고 제일 멋있어 키키 키키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자 민기씨 뭐하고 있었어요? 뭐하고 있었겠지 에이티즈의 스쿨로드 오디오 쇼가 되게 재밌더라구요 아 그래요? 아 너무 듣고 있었어요? 네 형 혹시 저희가 첫번째 인사 어떻게 시작했나요? 그 첫번째부터 안봤어요 아 당당하네 형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들었어요? 그 지방씨랑 비타민씨랑 이제 뭐지? 지방씨요? 지방씨는 지방씨는 그랜드이름이에요 그랜드이름이에요 아 지방이요 네 지방이요 오케이 오케이 그 민기씨 근데 저희한테 웃길준비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네 한번 개인기 큐 아 웃길준비 내가 있다면서요 한번 웃겨주세요 다시 있다면서요 보여주세요 아 네 전화 끊을까요? 어이가 없어네요 어이가 없네 민기씨 네 제가 사실 민기씨가 너무 재미없는 상태여서 지금 맞아요 미션이라도 해야될거 같아요 미션이라도 잘해야죠 저희 민기씨는 단단지비중에 누구랑 미션하고싶어요? 저요 지방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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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미션 성공하면 저도 주시나요? 아니요 다 드리죠 한 다섯개 드릴게요 다섯개 아 돈이 드릴게요 아 여덟개 드릴게요 여덟개 여덟개 나눠먹으라고 나눠먹으라고 같이 먹자 자 그러면 미션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아 잠깐만 형 우리 노래했는데 안 나오면 웃긴거라 그러니까 우리 노래할거에요 약간 좀 수록곡 어려운걸로 가자 수록곡 어려운거 자 우선 민기씨 우선 민기씨는 우리 스페셜한 게스트니까 저희가 미션 두개 드릴게요 처음에는 탄단지비로 4행시 갈거에요 네 제가 탄하고 민기씨가 단하고 제가 지하고 하고 민기씨가 비하면 돼요 네 우영이를 뺀 우리 세명은 마이크 입 가까이 대세요 웃음소리 들러가야되니까 자 탄 단단해 난 탄탄해 왜 단할게요 제가 단할게요 네 단단해 단단해 오 단단해 탄탄하고 단단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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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시면 돼요 지하시면 돼요 네 지방이 진짜 단단해 탄탄하대 비 오 비타민도 단단해 오 단단해 오 단단해 난 근데 탄탄해 난 탄탄해 그만해 지방이 진짜 단단해가요 탄탄해가요 자 그러면 자 다음 오케이 미션 성공하실거에요 다음 다음 미션 드릴게요 당황스럽네 네 지방이 단단하대요 자 저희 노래로 하면 민기씨가 당황하시겠죠 네 왜 당황해요 근데 이 게임 이름이 저희 걸로 하는거에요 네 저희 노래에요 네 아 네 자 할게요 네 형 참고로 그전에 전화하셨던 분들은 다 마치셨어요 다 마쳤어요 저희 팬분들 다 마쳤어요 네 수록곡도 마치셨어요 그 말이 이제야 고파 고마워 아 그거 아직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아 기다리세요 아 죄송합니다 고마워 Thank you for being on my side 아 잠시만요 Thank you for being on my side 아 이거 내 파트에요 민기 파트잖아요 아 뒤에까지 해야죠 뒤에까지 쭉 해야죠 여기 한 소절인데 너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어 잠깐만 Stop 다시 불러봐 싫어 한 번이야 너 가다 틀렸어 제가 못한거 같아 그러면 다른 멤버들 한 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민기요 총거칭하면 더 해주세요 어 할게요 네 한 소절 불러주시면 돼요 네 괜찮아 너는 지금 별처럼 빛나잖아 아직은 모르겠어 네 죄송합니다 끊을게요 끊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파트라서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제가 네 민기 파트예요 민기씨 네 발을 굴려 아주 뜨겁게 해가 떨어져도 고 비틀에 빠니겟이 쉐어 I feel like somebody, you get it? 저 이거는 해보고 싶었어요 뭐요? 저 다시 켜자 우리 할게요 민기, 민기가 실수였던 곡이에요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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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5, 6, 7, 8 Every morning I'm something baby 3 눈을 감아도 1 오케이 잘 가시고 형 나 마지막 한 개 형 이거 형 주인공인 노래에요 민기야 진짜 미안한데 작가님들 너 가래 어 너 가래 너 재미없대 이거 이거 진짜 마지막이래 형 형 이거 마지막이에요 형 알았어 마지막 귀엽냐 우린 필요에 더 많은 빛이 죄송해요 와 시화야 진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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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기씨 해명할 시간 드릴게요 안녕 이제는 안녕 해명이 이제 별명이죠 네 별명 해명할 시간을 드릴게요 네 형 빨리 가서 저기 지소울 선배님의 별명이라는 노래 듣고 오세요 없어요 끊었대요 이미 잘 가라 어떻게 해 선물도 없고 우리 민기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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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미션 탄단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자 그럼 우리 이제 인사하러 가볼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재밌어 네 지방이 단단해는 좀 웃겼던 것 같아요 아 지방이 단단해는 좀 재밌었어요 저를 팔아먹은 거죠 어 어떻게 보면 지방이 단단해 우영이 지방이 단단해요 네 살 빠져갖고 네 단단해요 아 하 하 여기서 띠 에이 예 에이 에이 옹 에이 에이 수고하 은 오아시 마쇼